안녕하세요. 임영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저희 채널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멤버십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멤버십을 별도로 가입을 하시면 훨씬 더 디테일하고 숨겨진 그들만의 비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죽겠어요 시간입니다. 죽겠어요. 지금 두 번 나갔는데 굉장히 조회수가 인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탁 와닿는 그런 제목을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또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그런 내용을 드렸죠. 드라이버 슬라이스, 드라이버 훅 이 두 가지 내용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드라이버 뒷 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드라이버 뒷 땅은 채가 땅을 맞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클럽 페이스가 있으면 이 위쪽 부분에 맞는 것도 뒷 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왜 생기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고치는 게 좋은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텐데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뽕샷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사실 그것도 뒷 땅일 수 있고 그러니까 드라이버는 분명히 티 위에 떠 있는데 이걸 치다가 여기에서 팍 밑으로 들어가서 붕 떠버리는 그래서 이 드라이버 헤드를 보면 위쪽에 딱 찍혀 있는 지금도 드라이버 상할까 봐 세게 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찍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뽕샷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시겠지만 다음 시간에는 드라이버 타핑에 대해서 하겠죠. 그런데 이제 드라이버 뒷 땅이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해보면 사실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레슨을 많이 해드리잖아요. 실제로 뭐 오프라인으로도 레슨을 하다 보면 공통적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드라이버를 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뒷 땅이 나는 큰 이유는 아이언과 드라이버에 치는 방식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입니다. 뭐 아이언은 그나마 지금 땅에 붙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 사이드 블로우가 있고 땅에 찍어도 뭐 찍힌다거나 스치는 느낌의 샷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드라이버는 아예 티 위에 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언 수업을 한 다음에 잠시 드라이버 한 번 쳐 볼까요? 딱 그러면서 늘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절대로 딴 건들지 마세요. 절대로 딴 건들지 마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아이언을 탁탁 치다가 바로 치면 다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요.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드라이버는 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드라이버는 소리를 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 봅니다. 여기에서 연습을 할 때 보통 스쳐 뜬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뒷 땅이 나서 힘이 상당히 지면에 뺏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공에 전달되는 힘이 굉장히 적어지게 되죠. 그러므로 뭐 정타도 나아지도 않을 뿐더러 멀리 나가는 건 우리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연습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연습 스윙을 할 때 반드시 이렇게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이러한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탑핑이 나는 분들은 오히려 살짝 살짝 소리를 듣는 연습을 하라고 하는데요. 일단 뒷 땅이 나는 분들은 절대로 드라이버는 땅을 스치는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 이것을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질문도 하세요. 그러면 이걸 안 스치려면 약간 들고 치는 것도 괜찮나요? 라고 말씀을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뭐라고 답변 드리냐면 그렇게 돼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긴 한데 지면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높이에 지금 놓여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되려면 어느 정도 바닥에 놓고 치는 게 저는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들고 치는 것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건 그립의 악력이 늘 일정할 수 있지만 불필요하게 힘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체로 놓고 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놓았다고 확 내려놓는 게 아니라 약간 내 주도적으로 놀똥 말똥 그런 느낌에서 스윙을 하고 이렇게 스치는 이런 느낌으로 가죠. 그래서 항상 아이언은 바닥을 스치지만 드라이버는 약간 위쪽으로 쭉 날아간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리를 안 듣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진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드라이버 뒷땅이 나는 이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공 위치에 있습니다. 공 위치. 우리가 드라이버가 떠 있다는 가정 하에 보통 왼발 안쪽에다 두기 하잖아요. 왼발 안쪽. 근데 이 왼발 안쪽은 여러분께 너무 먼 위치에요. 그러니까 프로소스를 쫙 회전해서 몸동작을 쫙쫙쫙쫙 쫙쫙쫙쫙쫙 하고 마지막에 만날 때가 이 왼쪽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반경을 만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쭉 넓은 반경을 통해서 만나는 곳이 왼쪽 안쪽인데 여러분들은 반경이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한테 먼 거에요. 예를 들어 여기에서 공이 가까이 있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그냥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공을 주워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있잖아요. 먼 곳에 있을 때 공을 주워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주워요. 이건 굉장히 이해가 쉽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이 가운데 쪽에 놓여 있다면 이 공을 주워보세요. 그러면 오른손으로 이렇게 집을 수가 있죠. 그런데 왼쪽에 있으면 이렇게 집어야 돼요. 딱 보여요. 다시. 가운데에 있으면 이 정도로 집을 수가 있는데 왼쪽에 있으면 이 정도로 집어요. 그러니까 오른 어깨가 확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위에서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스윙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공을 왼쪽에 두 개하고 반대로 공을 오른쪽에 두었어요. 그런데 오른손으로 이걸 한번 잡아보래요.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별로 나갈 일이 없죠. 이렇게까지 하면서 집을 일이 없죠. 일단 공의 위치는요. 여러분들은 드라이버를 지금껏 왼발 안쪽으로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들의 반경에서는 너무 먼 공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가운데 쪽으로 이동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하게 아주 과하게 공을 가운데에 두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면을 딱 스치지 않고 약간 위쪽으로 지나가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에서 여러분의 스윙으로 쭉 가게 되면 오히려 깔끔하게 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부 옥스윙 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습을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스윙 1을 하는지 옥스윙 2를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최근에 리뷰를 해드렸잖아요. 비거리 플렉스 라는데 비거리 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내 스윙 형태를 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스윙을 했을 때 오른발 쪽에서 소리가 난다. 오른발 쪽에서 소리가 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내가 옥스윙 2를 하거나 옥스윙 1을 하거나 여러분들은 그냥 옥스윙 1 플레이어에요. 그리고 나는 오른쪽에서 소리를 내려고 하는데 자꾸 왼쪽에서 소리가 나요. 이렇게 하는데도 자꾸 왼쪽에서 소리가 나요. 나는 분명히 오른손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도 오른손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도 왼쪽에서 소리가 난다면 여러분은 옥스윙 2 플레이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떠한 플레이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은 이 비거리 플렉스를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자꾸 오른쪽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뜩이나 지금 반경이 더 작은데 공을 왼쪽에다 두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오른쪽에서 소리가 나는 분들은 그냥 가운데 그리고 약간 왼쪽에 소리가 나는 분들은 공 한 개 왼쪽으로 옮겨서 플레이를 하시고요. 바로 오른쪽에서 손이 풀린다는 뜻이잖아요. 풀린다는 뜻으로 바로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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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아주 예쁜 라인의 옥스윙 드로우를 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른손으로 치는 옥스윙1 그 다음에 옥스윙1 플레이어 그 다음에 약간 가운드에서 왼쪽으로 조금만 가지고 오면 여기에서 또 왼쪽으로 쭉 쳤을 때 아무래도 라인이 쭉 펴지죠. 드로우가 나면서 들어오는 이런 형태는 옥스윙 트루스 플레이어 가고 최근에 소개해 드린 도구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활용을 해서 여러분의 연습을 도와 보시기 바랍니다. 뒷땅 솔루션은 많아요. 뒷땅이 왜 나는지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뽕샷도 왜 나는지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뒷땅에 대한 원 뒷땅이 왜 나는지 그것에 대한 그래서 오늘은 뒷땅 솔루션 첫 번째 시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멤버십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고 디테일하게 좀 그걸 없애기 위해서 어떤 느낌적인 느낌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멤버분들은 계속 시청을 해 주시고요. 일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파학교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